오씨! 좀 큰가? 크기는 개뿔 잡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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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케 오케! 하하하하! 잡았다! 이 놈새끼 잡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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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! 역시 강중찌나 학씨는 재미재미! 재미져요! 어? 이 놈새끼 꼬리가 어떻게 된거지? 꼬리가 조금 잘렸는데? 누구한테 먹혔나? 하트! 예! 놔주도록 하겠습니다! 으쌰! 또 잡았다! 또 잡았다! 저거 가지고 놀면서 손맛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! 어? 에이 빠졌네? 어? 에이 빠졌네? 하! 걸었다 걸었다! 하! 아! 아씨! 으쌰! 물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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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! 잡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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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잡았다! 흐쌰! 갑시다! 어이 씌! 에이 바보같은 놈 아이샤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야 아이샤 오시 아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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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잡았습니다 오늘 아주 잘 올라오는데요 아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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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박 예 보시는 것 같이 정확하게 후킹이 됐죠 아이 가만있어 빠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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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강준치는 입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후킹은 아 후킹이 아니고 챔지를 너무 강하게 하면 입이 찢어져요 에이 바보같은 놈 또 잡혔네 예 아까 그 놈 아니죠 아 지금 물속에 엄청 많습니다 아 대박 다른거 다 써봤는데 오늘 반짝이가 유독 잘 무네요 아 대박대박 땡큐 땡큐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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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좀 큰가 크기는 개뿔 또 잡았습니다 또 잡았습니다 아 오늘 잘 잡히네 아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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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씨 손이 훌치기로 잡은건데 숭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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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숭어예요 어 숭어 세 마리 아 대박 대박 크네 어이씨 아 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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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